새해 첫 다이아몬드 수입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다이아몬드가 수입되면 저도 설레는데 수입한 스톤들 중에 아주 특별한 스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7부 다이아몬드로 프로포즈를 준비하신 우리 남성 고객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누구나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고 싶은 게 맞죠 생각하시는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도록 저랑 함께 인도 거래처에 있는 다이아몬드들 하나씩 보면서 직접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그 다이아몬드가 이 안에 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캐럿 에메랄드 컷 목걸이를 준비하시는 우리 고객님도 계셔서 1캐럿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수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뱅글 팔찌를 만들 예정인데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스톤드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했습니다 제 손에 표를 들고 있는데 이 표가 뭐냐면 저희 도매시장에 유통하는 스톤드 다이아몬드의 가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작은 스톤드 다이아몬드도 등급이 있는 걸 아세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상, 중, 하 퀄리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세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마무리하는 데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아주 굉장히 예쁜 뱅글 팔찌가 완성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실 때 뜻깊은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인생 주얼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